어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리뷰 영상을 찍고 바로 아이폰 15이 도착을 하여서 오늘 영상은 아이폰 1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면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게 되면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박스 색깔이 아이폰 색깔과 같이 나왔기에 박스만 봐도 아이폰이 어떤 색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핑크를 구매하였는데 왜냐 남자는 핑크잖아요 언박싱에 관해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5과 USB-C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아이폰 15 전 시리즈 USB-C로 바뀐 만큼 C to C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린 사이즈나 아이폰 15 프로와 같지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와 달리 아직 벨소리 몸 스위치가 있고 프로 라인의 티타늄 바디와는 달리 알루미늄 컬러 인퓨즈 뒤에는 글라스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은 손에 쏙 들어오고 특히 라운드 형식의 엣지가 아이폰의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 시스템으로 48MP 메인 카메라로 초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프로 라인과 같이 한 차원 높은 인물 사진 또한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줌은 프로 9과 달리 2배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USB-C가 아이폰 15 프로 9과는 달리 2.0 속도로 3.0 보다는 느리지만 만약에 영상이나 사진을 옮긴다고 하면 조금 느릴 수는 있는데 일반 파일 전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사용했던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같은 A16 바이오닉 칩으로 4K 영상 6프레임까지 찍히며 액션 모드는 들어가 있지만 프로 레스도 없고 접사도 없고 야간 모드 인물 사진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없는 것이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가격이 지금 미국 달러로는 799불부터 125만원부터 시작하니 프로 라인과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죠 그리고 색깔에 맞춰서 실리콘 케이스도 같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뜯어봤을 때 안에는 그냥 별 다른 거 없이 바로 실리콘 케이스 하나와 보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케이스도 맥스 F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딱 껴서 아이폰 15 핑크 색깔보다는 더 연한 핑크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뒤쪽에 보면 여기 안에 아이폰 색깔이 보이고요 그 바깥은 연한 핑크로 되어 가지고 조금 진한 핑크 그다음에 연한 핑크 이렇게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폰 15은 카메라의 그 기본 기능만 필요하고 전문적인 프로 기능이 필요 없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듯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아이폰 15 그 자체보다 이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기능 면에서는 많은 관심이 프로 라인으로 가기에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는 듯한 이 아이폰 15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계속해서 많은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